꿈스타 드리핀 서윤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? 네 저희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! 네! 바로 2023년 5월 20일 아란의 짝플루스에 올리는 백투백 핸콘인 마닐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 예정입니다 네! 정말 보고싶었던 만큼 저의 만남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 만나기로 약속해요 안녕! 안녕!